오늘은 표고버섯 육수 레시피 구한일산으로 감칠맛 유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 맛집에 표고버섯 육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한일산의 감칠맛을 최대로 유피시킨 두 가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보관 방법과 종류에 따른 맛의 비교를 참고하셔서 전문 식당 이상의 감칠맛을 놓치지 마세요.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은 나무를 뚫어 종균을 주입하여 약 1년에서 1년 반 동안 성장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표고버섯은 참나무의 영양을 흡수하며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을 사용하여 육수를 만들게 되면 비타민 D와 구한일산이 풍부한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표고버섯 육수 만들기 레시피 재료 물 500g 건표고버섯 25g 온 추출 방법 냄비에 물을 70도에서 80도로 온도를 맞춘 후 불을 끕니다. 준비한 건표고버섯을 넣고 1시간 동안 우려냅니다. 이때 온도가 6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냉 추출 방법 5도의 차가운 물에 건표고버섯을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우려냅니다. 이때 다른 음식의 냄새와 섞이지 않도록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려냈 것 모두 냄비에 넣고 70도까지 온도를 올린 후 3분 유지합니다. 3분이 지나면 물을 팔팔 끓인 후 버섯을 건져냅니다. 육수는 바로 사용하거나 빠르게 식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 냉장 3일, 냉동 1개월 건표고버섯의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60도에서 75도의 온도에서 리보핵산을 구안일산으로 변환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므로 이 온도대를 지키는 것이 맛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중요한 팁이 됩니다. 특히 45도에서 60도의 온도에서는 구안일산을 분해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분해 효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의 온도를 70도로 빠르게 올려야 합니다. 이후 우려내는 시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면서도 구안일산이 풍부한 건표고버섯 육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만드는 육수는 60에서 7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맛과 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참나무의 향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나무 향이 그윽한 표고버섯의 풍미를 육수해 그대로 담아내고 싶다면 원물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슬라이스된 표고버섯과 그렇지 않은 원물의 맛 차이는 분명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버섯이라면 슬라이스된 건표고버섯은 맛과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에서는 자르지 않은 표고버섯이 우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에서는 슬라이스된 버섯이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고 빠르게 맛을 낼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식재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모양과 향이 중요한 요리가 필요한 고급 식당에서는 자르지 않은 버섯을 사용하고 깊은 맛을 원할 경우에는 슬라이스된 것과 비슬라이스된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에서는 예쁘게 자른 표고버섯을 고명으로 올리면 그 자체로 요리의 모양과 퀄리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참나무 원목에서 자라는 표고버섯은 성장 과정 중 장애물에 부딪히면 형태가 찌그러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차이는 종종 소비자에게는 시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표고버섯은 동그랗고 색깔이 아름다운 것들로 엄선되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합니다. 모양의 변형은 참나무 원목 뚫고 종균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자라면서 작은 가시나 기대놓은 참나무에 부딪혀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의 외형과 맛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 외에도 식당에서는 가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육수를 만듭니다. 식당에서는 염도, 당도, 온도계 등의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여 감칠맛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동일한 레시피로 요리를 하더라도 원하는 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의 차이를 더하는 또 다른 요소는 조미료의 사용입니다. 글루탐산과 구안일산이 결합하면 감칠맛이 더욱 강해지며 적절한 조미료 사용이 최고의 맛을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대량으로 육수를 만들어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조리 구안일산의 감칠맛이 풍부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3리터 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풍부한 재료 글루탐산이 풍부한 간장과 다시마, 야채와 고기를 함께 요리하여 감칠맛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 조절 마지막으로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짠맛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감칠맛도 함께 조화롭게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표고버섯 육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육수입니다. 이 육수는 잔치국수는 물론 샤부샤부, 된장찌개 등에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참나무의 향과 구안일산으로 감칠맛을 유피시켜, 여러분의 요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는 단순한 재료의 조합보다 그 재료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표고버섯 육수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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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